도깨비 집 어머니와 고모가 주고받는 말을 옆방에서 들은 연수는 살며시 집을 빠져나갔다. 도깨비 집까지 가는 오솔길 양편의 풀이 봄이라서 그런지 부드럽게 발에 감긴다. 안 뒤싼 솔이 잔나무처럼 서릿빛을 띄고 있었다. 광선이 열버진 때문이다. 멀리 선자방 우물에서 물을 기러오는 여인의 모습이 보인다. 연수는 무너진 돌담 사이로 뜰 안을 들여다보았다. 버기의 말대로 성수가 앉아있었다. 몇 해 전 바람에 쓰러진 채 그대로 내버려둔 버드나무. 마을 사람들은 공연이 벼락맞은 나무라 했다. 그 버드나무 위에 성수는 오독하니 앉아서 턱을 양손으로 괴고 있었다.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연수는 어깨에 걸쳐진 머리를 뒤로 넘기고 살금살금 뜰 안으로 들어간다. 장난스러운 미소를 띠면서. 그러나 성수는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성수야! 가는 목뼈가 부러질 만큼 세게 고개를 휙 돌린다. 투명한 피부에 피가 몰려들었다. 소스라치게 놀란 것이다. 연수는 의식하자 성수의 눈은 심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빙긋이 웃는다. 나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 연수는 잠자코 치맛자락을 거두며 성수 옆에 나란히 앉는다. 니 마이 옆이 있구나. 온통 눈만인 듯 싶으리만큼 여인 성수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구신이 붙어서 살이 자꾸 빠지는가 봐요. 성수는 슬며시 외면을 한다. 미친 소리 하지 말어. 연순의 눈이 멍해진다. 누브는 여기 와 오요. 야단 맞으려고. 니는 와 오노. 나하고 누브는 다르지요. 그라믄 니는 사람 아이가. 나, 나는 구신이 붙어십니더. 동네 사람들도 그라고. 그놈의 이도 안그랍니꺼. 그런 말 함부로 안 하는기다. 까치가 푸드득 날아간다. 울밖에 느티나무에 가앉더니 날카롭게 운다. 앵두꽃도 살구꽃도 지는 판이다. 성수야. 성수는 어금니를 지그시 깨문다. 볼이 실룩거렸다. 여기 뭐 하러 오지? 비상 묻고 죽은 사람을 한번 만나볼라꼬요. 도전하듯 말한다. 만나서 뭐 할래? 부드럽게 속삭이는 듯하다. 성수는 얼굴을 돌렸다. 서로 한참 동안 마주본다. 누브. 나 그만. 다관에. 다관에 가고 싶다. 벼랑간 어린 시절의 말투로 돌아간다. 다관에. 연순의 얼굴이 상기한다. 아버지를 찾고 싶다. 돌아가셨다면 그 흔적이라도 알고 싶다. 연순은 침묵한다. 멀리 항구를 떠나는 배가 보인다. 성수는 도깨비집에 비상 먹고 죽은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다. 실상은 저 배를 바라보려 오는 것이다. 연순은 그렇게 생각하였다. 갑자기 아버지 말은 왜 할까? 태양을 받은 바다는 눈이 부시게 반짝거린다. 흰 돛배를 바라본 채 한참 만에 물었다. 아부지는 연순 누브를 닮았다문. 연순은 놀란다. 의심스러운 듯 성수의 옆얼굴을 쳐다본다. 목덜미에서부터 턱 위로 가는 혈관이 뻗친다. 삼촌이 날 닮았는지 내가 아나. 남들이 그러니. 아부지도 누부처럼 머리칼이 노리다면 아부지 머리칼도 명주실 같았을까. 연순의 안색이 완연히 변한다. 살아 계실 리가 있겠나. 네가 다관에 감은 거롱뱅이가 될 끼다. 칼든 도둑들도 많다는데 그런 소리 당초에 하지 마라. 심란하다. 연순은 딴전을 피웠다. 누부는 와 시집을 가. 시집 안 가고 죽음은 전이 구신이 돼서 집안을 망친단다. 가지 마라. 성수는 큰 소리로 외쳤다. 연순은 허리를 굽혔다. 썩은 나무에 도단한 곰팡이 같은 것을 잡아 뜯는다. 그리고 허리를 구부린 채 얼굴만 성수를 올려다본다. 한평생을 성수하고 같이 살 수 있나. 성수도 장가 가고 이쁜 각시하고 살게 아이가. 난 안 간다. 성수는 또 외쳤다. 연순은 몸을 일으켰다. 순간 그의 머리에서 동백기름 냄새가 성수의 코를 스쳤다. 정말? 성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연순은 머리를 살래살래 저으며 멍한 눈이다. 이때 세병관에서 돌아오던 지석원이 허물어진 돌담 사이에서 그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다. 에게게 이거 야단났구마. 아시까지 와있네. 정말 구신이 붙었나. 석원은 목을 쭉 뽑아서 안을 들여다본다. 아시! 연순이 벌떡 일어난다. 어서 나오이소. 도련님 댁고 뭐합니까? 둘은 얼굴이 질려서 나왔다. 와 여기 옵니까. 만화님이 하시면 큰 벼락이 날끽니도. 석원은 눈을 부릅뜨다가 엄지손가락으로 콧구멍 하나를 누르더니 코를 탱 푼다. 어서 갑시도. 갈림길에서 그들과 헤어진 석원은 옥화한테는 저각이지만 아시는 시집을 가야해. 머리나 얹어보고 죽어야재. 하늘하늘한 저 몸 맵시. 살면 얼마나 살건노. 자고로 총각이 죽으면 몽달이 구신이 되는 법이오. 천이가 죽으면 사기구신이 되는 법이라. 하, 내서 뭐 오래 살기니. 석원은 한 백년이나 살듯 자기 신세를 비관하지 않는다. 옥화만 몸이 달았제. 지 아무리 택진이를 생각한들 노방초신세라 별수 없제. 하, 가서 공수리나 얻어묻고 내사 어진 백성 무슨 죄가 있노. 그래도 그년이 양반이라고 아예 애비 이름을 숨겨워시니 기특하구마. 석원은 옥화에게 반해서 우쭐거리던 생각은 벌써 잊어버리고 공수를 얻어먹는 재미에 신명이 난다. 싱글벙글 웃으며 옥화의 주막으로 쑥 들어갔다. 장날이라 그런지 장꾼들이 한 방 둘러앉아서 시끄럽다. 옥화는 잽싸게 석원을 쳐다보며 눈짓을 한다. 석원은 공수의 생각에 신이 나기도 했으나 어쩐지 캥기는 점도 있어 죄없는 입만 벌쭉하고 벌렸다. 옥화는 싹싹하게 술상을 닦으면서 술과 안주를 내놓는다. 석원이 개봉 만났구나. 누가 또 놀리기 시작한다. 옥화가 웬일인고 푸지게 인심쓰누먼. 석원이가 한마디 기집어주든가. 외상값 다 갚아준기 하 고마워서 안그라요. 그 말씨에 정이 뚝뚝 떨어지는구마. 보래 석원아 니 오늘 밤잠 못잘라. 소목일을 하는 박서방이 너털 웃음을 웃고 옥화는 해실해실 따라 웃는다. 석원은 술잔부터 들어 숨이 차게 연거푸 마신다. 이 자식아 살해 들겄다. 천천히 마시라. 석원은 들은 채 만채다. 어지간히 술기가 돌았을 때 슬그머니 일어섰다. 술꾼들이 다 돌아가고 옥화가 어찌 되느냐고 무릎을 꼬집으며 다가앉을 생각을 하니 일찌감치 주자를 놓는 게 상수라 생각한 것이다. 와 가노. 옥화의 목소리가 덜미를 잡는다. 나 나중에 또 올게. 적당히 둘러대고 밖으로 나왔다. 찝찔한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공지섬 뒷편에서 고깃불이 아찔아찔한다. 파도는 방천을 쿵쿵 치고 있었다. 으으으 취한다. 비실거린다. 그는 주머니 속에 든 엽전 몇 잎을 만져본다. 다시 다른 술집으로 찾아들었다. 거기에서 또 술을 몇 잔 들이켰다. 주모가 성화를 하는데도 석원은 그대로 가계방에 고꾸라졌다. 코를 처박고 입을 불풍구처럼 불면서 세상 모르게 잠이 들었다. 연순과 성수가 도깨비 집에 갔다 온 후 누가 그것을 보았는지 마을에는 이상한 노래가 돌았다. 앵두살구는 언제나 열고 배고파서 내 못 살겠네. 연순이는 아침거리 성수는 저녁거리나 할까 앵두살구는 언제나 열고 나물캔은 아이들에게 듣고 와서 덕이가 송씨에게 일러바쳤다. 아이고 내 못 살기다. 송씨는 펄펄 뛰면서 성수를 다글다글 볶았다. 홀리에 연순의 혼인날은 화창하였다. 간밤에는 달무리가 서더니 새벽녘에는 빗방울이 떨어졌다. 송씨는 무던히 속을 태웠다. 그러나 아침이 펼쳐지면서 공지섬 뒤에서 붉은 해가 솟기 시작하였다. 날씨가 참 좋십니다. 혼인날 치고 상날이 아닙니까. 잠을 못 이루어 눈 언저리가 푹 꺼진 송씨가 부엌을 돌아 나오는데 드난살이 하둥댁이 암상스럽게 쳐다보며 비위를 맞춘다. 비가 잦은 봄철이라 혼인날 치고는 상날임에 틀림없다. 설마 하느님인들 요량이 있지. 그렇게 손발이 닳도록 빌었는데 날씨마저 구졸나고 하곤 그 육중한 몸을 끌고 앞들로 나간다. 점심때가 지나서 신랑이 들이닥쳤다. 뜨란이 왁자지껄해진다. 아이들이 으으으 하고 달려간다. 신부 출 걸걸한 목소리가 뜨란 가득히 울렸다. 대래판에 구경꾼들이 빙 둘러섰다. 신랑과 신부가 마주섰다. 노총각 노치니가 썩 잘 어울렸구마. 말 좋은 사람들의 핀잔이다. 잘 어울린 기타 뭐여. 구신이 어깨 넘어서 연방 늘름거리는데. 신부가 대래판에 나가는 바람에 부엌에 있는 안악들이 우우 몰려나갔다. 그 틈에 은수저 한 벌을 가슴에 슬쩍 집어넣고 천연스럽게 나온 하동댁의 악담이다. 남의 좋은 일을 보면 심술이 나서 못 견디는 못된 버릇의 여자였다. 아이고 이것 좀 띠밀지 마소. 아 깨지겠구마. 아이없은 안악이 두 팔을 뻗치며 악을 쓴다. 하동댁은 옆에선 노파에게 속살거린다. 뻔한 일 아는 기여. 강택진의 속심 말입니다. 천이보다 돈에 꿍심이 있는 기지 뭡니까. 연숭이가 살면 며칠이나 살겄소. 그러나 저러나 저 몸매 바람이 불면 날릴 것 같은데 개집 구실이나 하고 신방이나 차릴란가. 눈 가장자리에 잔주름을 모으며 음탕하게 웃는다. 아 며칠을 살다니. 사람이 임으로 죽나. 가당찮은 소리. 하기사 하룻밤이면 어떨고. 저 좋은 인물 아깝다. 인물 먹고 삼네까. 하동댁은 입을 비쭉거린다. 그리고 치만말 사이에서 빠지려는 은수저를 황급히 밀어올리며 앞가슴을 더듬는다. 천상의 선녀 같구만. 노파는 여전히 애석해한다. 겨우 직녀는 하루를 만나려고 1년 동안 농갈고 배짠다는데 택진이도 한 1년 됐고 살면 됐지. 저은이한테 신약만 없다면야 배포파립 강택진의 차지가 됐기든가. 이 사나이의 말은 노파의 의견과 비슷하다. 그렇게만 말할 것도 아니네. 그래도 강택진은 의관의 집 자식이라. 아 지체로 본다면야 김약국 떼기 당할 낀가. 키가 작은 사내가 응수한다. 그까짓 양반이 소태 들어가든가. 그래 그 자가 양반이라서 과거를 했단 말가. 부모가 있단 말가. 가사는 풍지박산. 집 한 칸 없는 거렁뱅이요. 작부 덕분에 입에 풀칠이나 하고 투전판을 기웃거리는 천하의 못난 위인이 그래 족보만 치키들고 댕기면 수가 터지는가. 어쨌든 김약국 사유된 건 팔자 고친 일이지. 사감이 있는지 강택진을 거의 사갈시한다. 그래도 사모관대하고 나서니 씨는 속일 수 없는 기라. 헌칠한 선비의 풍모가 역력하네. 몽치미를 베고 읽은 이야기책에서 꺼내온 유식한 문구를 써먹으며 강택진을 두둔한다. 문전에 펴놓은 거적 위에는 거렁뱅이 떼와 문둥이 패들의 패를 가른 싸움이 벌어지고 아이들은 떡을 들고 다람쥐 새끼처럼 사람들 틈바구니를 빠져나간다. 홀레는 끝이 났다. 맥이 풀린 듯 넋빠진 사람처럼 송씨는 마루에 걸터 앉아 있었다. 봉재 영감은 사랑해서 손님들과 술을 나누고 있었고 봉이는 지쳐버린 신부에게 국수를 먹이면서 온며무새를 고쳐준다. 성수는 일찍부터 보이지 않았다. 지석원은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나섰다. 문둥이들도 술이 취해서 문둥이 다령을 하며 춤을 추고 간다. 억울합니다. 아씨 오래오래 사이소 지석원은 대문 밖에서 고함을 친다. 그리고 누굴 보고 하는지 삿대질을 하며 갯가로 나갔다. 갯문 앞에 선술집이야말로 그의 고향 같은 곳인가 보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전신이 젖도록 술을 퍼마셨거나 하루같이 저녁이면 그곳으로 가게 마련이다. 개슴츠레한 눈에 왁자지껄한 사람들의 무리가 보였다. 또 여기도 잔치가 벌어졌나 석원은 소매 끝으로 코를 한번 훔치고 나서 사람들 속에 끼어들어갔다. 웬일이고 머리를 쑥 내민다. 웬일이고 옳은 일이고 눈이 있거든 보라모 엉덩이가 가볍기로 소문난 소박대기 바우네가 팔꿈치로 석원의 옆구리를 쥐어박는다. 아프구마 그거 참 희한하구나 저거 고래라는 것까? 눈을 꿈뻑거린다. 야 보래 바우네야 그거 참 희한하지 얼렐레 물씬 물씬 나는 저기 연기양이가 이 뱅신아 천치야 아무래도 삼신이 아이는 안 놓고 안테만 낳았는갑다. 어 가만있자 막 달리네 저기 배아이가 양놈의 배라 앙카나 우리나라 쳐들어온다 카이 옆연네들 막 잡아먹을 길한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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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거라 내 총 아닌나 단박에 이렇게 팡팡 쏘면 맥도 못 쓴다. 빈손을 들어 총을 쏘는 신흉을 한다. 아하하하하하 바우네는 사내처럼 입을 벌리고 웃는다. 미쳐도 속속들이 미쳤구마 나이 사십미짜리 깔았는데 언제 사나이 구실을 할라노 이기 뭐라카노 오늘 밤이라도 내 사나이 구실 할게 너가 집에 갈까 듣기 싫다 똥강아지 같은 놈아 저리 좀 비키라 바우네는 엉덩이로 밀어낸다. 검은 배는 연기를 물씬 물씬 뿜으며 수평선 밖으로 사라졌다. 갯가에 모여든 사람들이 흩어진다. 나락골 좋다. 기가 막히제. 대원구의 시절에는 어림이나 있었나 얼신이나 해. 암 얼신도 못했고 말고 중구는 안방이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법이니라. 조개 황새 싸움빠래 남 좋은 일 시키지. 작년에 외놈에게 살해당한 민비에 대한 비난이다. 또 밀란이 날끼다. 물에서는 개개 한 마리 안 나고 보리 보리농사도 망치고 보리농사도 이리 시수가 분분하니 양국이나 좀 풀어놓지. 하 무슨 쓰로 설사 풀어놔도 우리네들한테 쌀 한 털이 오겠나 백사장이 돼봐라 보리 한 선 풀겠나 이러나 저러나 우리네 살기야 마찬가지제. 흩어지는 사람들 속에서 벼랑간 새된 여자의 목소리가 울린다. 서곤아 이 살칼이 같은 놈아 옥화였다. 유크 달라빠져 서곤은 도망친다. 쓴 것 한 것 다 처먹고 니 이 놈아 서곤의 탓이 아니면 안다. 그러나 옥화는 분풀이할 곳이 없는 것이다. 그날 밤 옥화는 가게 문을 닫아걸고 통곡을 하는 것이었다. 손발 자자지게 내 쌀낫고 했건만 인연의 팔짝 기박하여 남과 같이 와 못 사노 뜻만 맞으면 그만이고 얼레고 달래더니 속절없이 내 속았구나 아이고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야 애비 없이 의약 고 봉제 영감의 죽음 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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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판길을 나귀 두 마리가 간다. 봉제 영감이 탄 나귀의 고삐는 하인이 잡고 있었고 성수가 탄 나귀는 그냥 뒤따라 간다. 온통 벌겋게 노리진 하늘 아래다. 저기 모두가 우리 땅이다. 눈여겨두어라. 아무리 가물어도 추수가 줄지 않는 상답이니라. 봉제 영감이 손가락질 하는 곳은 이미 추수가 끝난 논 이었다. 장기판 처럼 반듯 반듯한 논 이다. 군데군데 자그마한 저수지가 있었다. 성수는 말없이 나귀에 흔들리며 간다. 갈가마귀 떼가 가을가을 울며 날아간다. 가을이면 봉제 영감은 고성 사천으로 추수 거두러 간다. 봉제 영감의 땅에서 150석 가량 둔답 에서 30석 이것은 관의 경작지로 소위 일종의 연봉으로 봉제 영감에게 지급되는 수량이다. 멀리 농가가 보이기 시작한다. 백여호 비난한 마을인 것이다. 이제 너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누이는 출가 외인이오. 택진이는 남이 아니냐. 내년에 성예를 하면 너도 살림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지. 조용히 타이른다. 같은 해에 한마당에서 혼사를 두 번 치러서는 안 된다는 풍습 때문에 성수는 명년으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성수는 잠자코 있다. 봉제 영감은 사위 강택진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강택진은 장가든 후부터 뻔질라게 약국으로 드나들며 속이 깊지 못한 장모의 비위를 맞추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 뭐니 해도 내 사위가 아니요. 의관의 집 자식이라 예의범절이 바르고 차상스럽고 송씨는 슬그머니 두둔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봉제 영감은 택진의 속셈을 빤히 들여다보는 듯 냉정하게 대하였고 필요 이상으로 남의 식구 취급을 하였다. 그리고 무슨 생각에선지 올 따라 가을 추수에 성수를 데리고 나선 것이다. 마을에 당도하자 소작인들이 쫓아나왔다. 그리고 몹시 당황하며 하인으로부터 말곱비를 받아 나귀를 외양간에 매고 마루에 돗자리를 까는 등 갈팡질팡이다. 성수는 마당에 들어선 채 들깨단을 안고 뒤란으로 쫓아가는 계집아이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본다. 어딘지 그 모습이 연순을 연상케 하였던 것이다. 어르신네 도련님 어서 올라오시소 먼 길에 예까지 오시노라고 늙은 농부는 두 손을 비비며 허리를 굽실거린다. 성수는 계집아이가 사라진 곳에서 눈을 돌렸다. 봉제 영감을 따라 돗자리를 깔아놓은 마루로 올라간다. 마을에서는 그래도 제일 나은 집인 모양인데 생활의 정도는 가축과 별 다름이 없었다. 농가에서는 닭을 잡고 선팥을 넣어 밥을 짓고 미리부터 담가둔 술을 걸러서 먼 길을 온 귀한 손님에게 대접한다. 들깨단을 안고 뒤란으로 쫓아가던 계집아이가 숭룡을 가지고 왔다. 감실하게 햇볕에 그을은 얼굴은 옆에서 보니 연순하고는 딴판이다. 성수는 그 얄팍한 눈매가 연수를 닮았다고 생각하였다. 갑순아이 닭깨기 똥털래 집에 갖다 주어라이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다. 손님이 먹고 남은 것을 친지집에 나누는 모양이다. 갑순 연순이 희미한 호롱불 쪽으로 성수는 얼굴을 돌린다. 밤이 한결 당겨진 것을 새삼스럽게 느낀다. 뜰 아래 풀섭해서 벌레들이 유난스럽게 울고 있었다. 자이 없어서 어느새 늙은 농부가 마루에 올라와서 방안을 바라보며 굽실거린다. 올해는 어떤가 보리농사는 글러도 벼농사는 날씨가 좋아서 봉제영감은 담뱃대를 빨면서 넌지시 묻는다. 날씨가 좋다고 하시지만도 생각 밖으로 어르신네께서 요량해 주시아 계심도 요량을 하다니 금련 같은 풍년에 농사가 잘못되었단 말인가 자식놈이 병을 앓고 논에는 물기가 많아서 형편이 없임도 늙은 농부는 연방 허리를 굽실거리며 봉제영감의 눈치를 살핀다. 해마다 풍년 들었다는 말 들어본 일이 없네 시절 따라 내야지 봉제영감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는 듯 눈살을 찌푸리며 외면한다. 올가을에는 딸년도 출가를 시켜야 할 끼고요 봉제영감은 조금도 마음이 동할지 않는다. 마당에 옹기종기 서있는 다른 소작인들도 할 말이 있어서 오기는 왔으나 말을 하지 못한다. 소작인들이 다 물러가고 밤도 깊었을 때 성수는 백부에게 농사꾼들의 사정도 딱하겠다는 말을 했다. 언제든지 하는 말이지 그 말을 고지 듣다간 아무것도 안 된다. 농사꾼들이야 땀 흘리고 뼈가 빠지게 지은 농사니 쌀한토린들 내놓고 싶겠느냐 인정을 쓰는데도 한도가 있는 법이다. 감해주면 줄수록 더 바라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지. 너도 후일에 내가 없더라도 마음쓰미 헤퍼서는 안 된다. 봉제형감은 성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타이른다. 봉제형감은 걱정이 많다. 성수의 몸과 마음이 유약하여 자기 없는 날이 근심되는 것이다. 다른 때 같으면 소작인들의 딱한 사정에 귀도 기울여주고 다소 선심도 베풀 줄 아는 봉제형감이다. 그러나 성수에 대한 본보기로 일부러 엄격하게 나간 것이다. 사위라도 성실한 사람이라면 후사를 당부하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처가살림을 몽땅 집어먹을 위인이니 봉제형감의 입맛은 쓰다. 게다가 딸만 태산같이 생각하는 마누라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단순하기 짝이 없는 여자니 어느 위에게 성수를 당부할 수가 없었다. 딸은 애당초 그 명을 믿지도 않았다. 내 나이 쉰 일곱 저 자식이 마일에 단명한다면 우리 집안은 영영 절손이 된다. 봉제형감은 이일저일 생각이 많아서 잠이 오질 않았다. 이듬해 봄 봉제형감은 포수들을 데리고 요네 욕지로 사슴사냥을 나섰다. 이번에도 성수를 동반하였다. 해마다 봄이면 나라에 진상할 사슴을 잡으러 가는 것이다. 잡은 사슴은 마을로 메고와서 열 개 포를 떠가지고 마을 안악들에 저재다 적셔 응달에 말린다. 그래가지고 서울로 보내는 것이다. 부러질 듯 가는 다리에 커다란 눈 일꾼은 그 연한 사슴의 뿔을 친다. 성수는 현기를 느꼈다. 어서 피를 빨아무거라. 봉제형감은 성수의 등을 밀었다. 성수는 무릎을 꿇고 뿔을 쳐낸 어린 사슴의 피를 빨았다. 더운 피가 목구멍으로 흘러들어간다. 파란 하늘이 노을진 것처럼 새빨갛게 느껴졌다. 성수는 일어섰을 때 지난 가을 들판을 낙이 타고 가며 본 그 노을진 하늘을 생각하였다. 봉제형감은 사슴의 피를 먹이기 위하여 성수를 데리고 왔던 것이다. 멀리 푸른 둑에 나물 캐던 아이들이 앉아 있었다. 차라리 갑순이라는 그 천일 얻었음 성수는 막연히 생각하였다. 연순의 눈매를 닮았던 그 얄팍한 눈 언저리 얼굴은 보이지 않고 그 눈만 보인다. 연순의 눈이었는지 갑순의 눈이었는지 알 수가 없다. 가을엔 백부가 정하는 곳에 성수는 장가를 든다. 이튿날도 산으로 들어갔다. 종일 산속을 헤매다가 어느 개울가에 이르러 일행은 잠시 휴식을 취했다. 모두 담배를 피우며 잡담을 하고 있었다. 봉재 영감은 벗원이 작아서 그랬던지 많이 걸어서 그랬던지 발이 아팠다. 벗원을 벗어보니 발이 후루루 하다. 그는 시원한 개울에 발을 담가 놓고 담배를 피워 물었다. 보소 영감 그래 내 자식 한테는 노란 마색이 없단 말이요. 조카 자식만 태산같이 생각하고 뭐요? 조상 물 떠줄 아이라고요. 하 나 사 물 안 얻어 먹을래요. 내 자식은 쪽박 차고 댕기는데 구신인 내가 물 얻어 먹어요. 와 쪽박을 차느냐고요. 우리만 눈감아 벗어. 병든 자식이 니한테 의지하고 산단 말이요. 아이고 불쌍한 내 자식. 마누라의 들복는 목소리를 생각한다. 보나마나 사위의 조정이다. 눈이 시퍼런 남편이 있는데 쪽박을 차다니 미친 소리 그만하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기는 했으나 가슴이 뻐근하였다. 그것이 우리 내외보다 오래만 산다면야. 봉제 용감은 후닥닥 일어섰다. 물이 묻은 발이 끈끈하여 벗어리 들어갈 것 같지도 않아서 손에 들고 내리막길을 내려섰다. 독사다! 봉제 용감이 벼랑강 고함을 치며 한팔로 성수를 막았다. 봉제 용감의 발등에는 벌써 피가 흐르고 있었다. 길 언저리에 살모사 한 마리가 대가리를 꼿꼿이 쳐들고 있다. 성수는 옆에 굴러있는 큰 돌을 번쩍 들고 풀섭해 내던졌다. 돌 한 모서리에서 살모사의 꼬리가 파르르 떤다. 마을에 돌아온 봉제 용감은 급히 해독제를 쓰는 한편 물린 자리를 장도로 잘라 해치고 피를 빨아내었다. 벌써 독사가 있었던가 봬. 농가의 노파가 근심스럽게 기웃거린다. 집으로 돌아온 봉제 용감은 독사의 독이 아닌 파상풍으로 죽었다. 오던 길을 형님 세상에 이런 법도 있입니까? 눈이 시퍼런 아들을 두고 사위를 입시시키다니 망고에 이런 법이 있입니까? 봉희는 주먹으로 마룻바닥을 친다. 봉제 용감 죽은 뒤 성수 나이 어리다 하여 송씨는 사위를 성수 대신 관약국의 후계자로 관에 입시시켰던 것이다. 이 사람이 와이리 하다니요? 절부지 성수가 어찌 이를 감당했고 나이 참은 송씨는 되도록 봉희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려고 어물거린다. 사내 대장보 나이 18세인데 그 나이 어리단 말입니까? 그래 백살이 되면 어른이 된단 말이오. 강가놈이 평생 해묻겠다는 심포가 뻔하오. 세상 없어도 그건 안될기요. 안되고 말고. 흥분한 봉희의 눈이 파래진다. 아따 그라믄 사위자식은 자식이 아니란 마리가. 송씨는 드디어 오기를 낸다. 이게 니네 가문이오. 김씨네 가문이오. 강씨네 가문이오. 그 말부터 좀 물어봅세다. 마을 사람들이 쑤근거리며 모여들었다. 그중에는 이런 괘씸한 일이 있을까 보냐고 이를 덜덜 갈고 주먹을 불끈 쥔 지석원 이도 섞여있었다. 성수 뒤에는 말할 사람이 없을 줄 알고 장모 사위가 작아지고 그래 김씨 집을 몽땅 집어묻겠단 말이지요. 자네가 먹고 응? 출가 외이니 감나라 배나라 할 것 먹고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구신절린 그놈한테 맥기 놨다 봐라 집안은 콩까리가 되는 판이지 응 송씨도 이마에 핏대를 세운다. 좋습니다. 마음대로 해보소. 나는 나대로 마음대로 할 끼니 메리치에도 불에 풀이 있다고 계집을 사람으로 안 받다간 큰코 다칠 끼요. 봉희는 치맛자락을 휙 거두며 일어섰다. 사람들을 밀어져치고 나가면서 봉희는 돌아본다. 당산에 갈람내다. 그 말에 송씨는 얼굴이 질린다. 우리도 갑시다. 석원이 외친다. 석원의 뒤를 봉희의 외아들 중구가 따른다. 몇몇 사람들도 쫓아간다. 그들은 대장군을 세워놓은 동원 밑을 빠져서 벅수꼴을 지나 당산으로 몰려갔다. 뿌연 아침 햇빛이 번져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마주 보이는 동원을 향하여 관약국 김봉재한테는 성련한 아들이 있사운데 사위 강택진이 입시를 하다니 웬 말입니까? 이렇게 소리를 합하여 세 번 외쳤다. 그리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집으로 돌아갔다. 이튿날 사또는 사령을 시켜 진상을 알아보게 한 뒤 아들을 다시 입식해 하라는 명이 내렸다. 성수는 성리의 전이라 급히 두근 상관을 하고 입시하였다. 성수가 관약국을 맡은 후에도 강택진은 찰거머리처럼 약국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해마다 대구의 양령시장에 약재를 사러 가는데도 송씨는 성수를 보내지 않고 사위를 보내었다. 그리고 고방의 열쇠는 언제나 송씨의 커다란 주머니와 같이 치마 속에 매달고 다녔다. 그리하여 알게 모르게 봉재형감의 살림은 강택진 손으로 흘러들어갔다. 정혼한 곳은 없었지만 가을에 치르려던 성수의 혼인도 봉재형감의 죽음으로 3년상을 벗는 후일로 미뤄졌다. 이러한 신변의 커다란 변화 속에서도 성수는 만사에 관심이 없었다. 여전히 도깨비집에 가서 멍하니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일이 많았다. 그럭저럭 1년이 지나가고 고종사촌 이중구도 장가를 들었다. 색신은 외골 윤씨 집안의 딸이다. 과부의 아들이니 너무 살림이 없느니 하고 처녀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는 반대하고 나섰으나 책볼을 끼고 글방에 다니는 총각을 본 처녀 어머니는 사족을 못 썼다. 그마 그마 시편은 인물 집안 아닌가 봬요. 총각이 외골을 닮아서 참 잘도 생겼습니다.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한다. 개집이나 사내나 얼굴 뜯어먹고 사오 잡음이 많았으나 처녀 어머니가 한사코 결단을 하는 바람에 결국 혼사는 되었다. 앞머리가 보기 좋게 곱슬곱슬 하고 입술이 엄분홍인 새색씨는 미인이었다. 귀여운 얼굴이었다. 그해 명정골에 새색씨가 여러 사람 들어왔지만 중구의 새색씨처럼 예쁜 여자는 없었다는 것이 공론이었다. 사위가 입시한 문제로 서로 등이 진 때문에 송씨는 중구 혼인 때 가지 않았다. 성수만 참석하였다. 그곳에서 오래간만에 성수는 연순을 만났다. 몸이 불어서 얼핏 보기엔 퍽 건강해진 것 같았으나 얼굴에는 열이 있었다. 그는 남의 눈을 피하여 때때로 아랫방으로 내려가서 드러눕곤 했다. 혼인식이 끝난 두 달 후 성수는 뜻밖에도 연순을 찾아왔다. 아이고 니가 니가 왠니고 연순은 기겁을 하며 쫓아나와서 성수의 팔을 덥석 잡았다. 그도 그럴 것이 연순의 집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성수는 양볼에 경련같은 미소를 띄었다. 그리고 대청에 걸터앉았다. 아무리 연순이 올라오라 하여도 걸터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연순은 부채를 찾아 성수에게 바람을 보내는 한편 계집아이에게 미숫가루를 타오라고 일렀다. 안동포 치마적삼에 흰 댕기를 들이고 있는 연순은 여름인데도 살이 내리지 않았다. 눈빛처럼 흰 이마 위에 노르스름한 머리가 땀에 축축이 젖어있었다. 그리고 그 언젠가처럼 동백기름 냄새가 부챗바람을 따라 성수의 콧가에 스쳐왔다. 어무이가 생각이 없어서 내가 인병이 든다. 조금도 변하지 않은 맑은 눈이 성수를 바라본다. 온외와 고독이 가득 찬 슬픈 눈이었다. 몸은 좀 어떠시오? 성수는 연순의 눈을 조치며 나직이 물었다. 밤낮 아프지 뭐 성수는 한참 말이 없다가 고개를 떨어뜨리며 누님 나 다관에 나가겠소 뭐 그게 무슨 말고 연순의 얼굴은 금시 절망으로 변하였다. 전에 한 번 그런 말을 했을 때는 그렇게 심한 절망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이다. 넓은 곳에 가서 혼자 살고 싶소. 안 된다. 안 돼 말이다. 이 세상에 누가 있다고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노. 가지 마라 성수야. 연순의 눈에 눈물이 크렁크렁 된다. 성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다. 성수는 손수건을 꺼내어 코를 풀고 눈물을 닦는다. 명년에 3년상 벗고 나면 장가 들어서 네가 살림을 잡아라. 어머니가 속이 없어서 그러나 니만 대가 참은 니 살림이라고 니 맘대로 못하겠노. 생각 생각함은 어머니도 불쌍타. 사위만 태상같이 믿고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 내 하나만 없어봐라. 눈먼 구렁이 칼밭에 들기다. 애시 당초 내 죽기를 셈하고 장가든 사람 나 역시 기억머리나 풀고 천이 띠내며 날라고 이 집에 출가한 사람 말이 내 외관이지 무슨 정이 있어 살겠노 다 전생에 업보로 후생에나 가서 연수는 말을 맺지 못한다. 세정의 어두운 성수도 강택진이 옥화집에 드나들고 있으며 옥화에게 낳은 자식까지 있다는 것 쯤은 알고 있었다. 연수는 신병 핑계를 대고 남편을 멀리하였다. 그리고 옥화에게 가기를 은근히 책동하였다. 그러나 택진이가 옥화집에 다시 드나들게 된 것은 옥화에게 끊지 못할 애정을 느껴서가 아니요. 옥화의 신세를 진 의리 때문도 아니요. 자식이 있는 때문도 아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여자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엽전 몇잎이라도 구슬려내는 그런 더러운 사나이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연순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그는 다만 돈의 애착을 느꼈을 뿐이다. 처가에서 돈푼이나 긁어내다 보니 어느새 돈맛을 잊을 수 없게 된 것이오. 옥화에게는 생리적 욕구를 채우면 되고 그 옥화가 가엾은 그 여자가 한 푼이라도 이를 붙여준다면 더욱 좋은 것이다. 연순은 돈이 굴러오는 미천이오. 옥화는 배설 장소다. 계집아이가 날라다 준 미숫가루가 그대로 손도 대지 않은 채 있는데 성수는 일어섰다. 대문 밖을 나서면서 성수는 연순을 돌아보았다. 후생해서 우리는 다시 만날까? 누부야. 어릴 때부터 누부야라고 불렀다. 만나고 말고 못 만나면 그 하늘 어쩔 거. 연순의 입김은 몹시 뜨거웠다. 숨이 가쁜 모양이다. 성수는 뚜벅뚜벅 걸어간다. 잘 있거라. 연순이. 연순이. 누부야. 대문 밖에 박힌 듯 서 있는 연순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쨍쨍 내리쬐는 한여름 햇볕이 고개를 숙인다. 해가 떨어지려고 했다. 호졸근히 풀이 죽었던 나뭇잎들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성수는 보따리 하나를 들고 북문 고개를 넘어섰다. 북문 고개를 넘어서는 순간 성수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느꼈다. 길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언덕배기로 올라가서 주저앉는다.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한 어둠. 안뒤싼 뒷모습이 가슴을 찌른다. 남아 남아 이십세 큰 뜻을 품고 이 길을 내가 가는가 갈 곳이 있어 내가 이 길을 떠나는가 세병관 쪽에서 나팔소리가 어승풀에 들려온다. 석원이가 도깨비집 앞을 지나가겠구나. 껍적거리는 텁석불이 석원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다. 고모님 중구형님 그리고 이쁜 형수씨 잘 계시소 마음속으로 뇌는데 이 세상에 누가 있다고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노 가지마라 안된다 연순의 말이 윙하고 울린다. 순간 성수의 머리는 빠개지는 듯 하였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휘청거리고 일어서는데 저 멀리 송씨와 강택진이 달려온다. 성수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본다. 언덕 위에 선 성수를 발견한 그들은 더욱 빠른 걸음으로 달려왔다. 송씨는 한 손에 반갓을 들고 강택진은 모시 두루마기를 휘날리면서 성수 곁에까지 온 송씨는 땅에 펄쩍 주저앉으며 통곡부터 터뜨렸다. 이놈아 에미벨이고 어디 갈라카노 성수는 물끄러미 내려다본다. 내가 이날까지 오랑캐를 키웠구나 아이고 뿔나고 원통하다 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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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다. 어머니 저를 데리러 오신 게 아니지요. 이걸 찾으러 오셨지요. 자 가지 가이소. 성수는 보따리를 쑥 내밀었다. 강택진이 얼른 그것을 받는다. 보따리 속에는 장롱을 부수고 꺼내온 녹용과 금덩이가 몇냥 중 들어 있었던 것이다. 병무님 이제 가십시다. 기왕 떠날라 가는 사람 우리가 붙잡는다고 안 가겠습니까. 강택진은 대단히 만족스러운 표정이다. 물건을 찾았으니 이제 볼일은 다 보았다는 투다. 이놈아 이 무상한 놈아 니가 갈라카든 날 죽이고 가거라. 강포에 쌓인 것을 우째하고 끼웠다고 이런 악문을 안단 말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 악문 이라는 뜻은요 보복 못된 짓 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송씨의 감정이 강택진과 같을 수는 없다. 좋으니 꾸준히 해도 기른 정이 있다. 그리고 성수가 나가면 김씨 집이 절손된다는 것도 중대한 일이다. 강택진은 물건을 찾으려고 쫓아왔지만 송씨는 사람을 찾으려고 쫓아온 것이다. 성수가 꼼짝도 하지 않고 서있는 것을 본 송씨는 날 죽이고 가거라 날 죽이고 가 이놈아 하고 허리띠를 끌러 목을 매는 신용을 한다. 아 병모님 와이라십니까 강택진이 당황한다. 위협을 하기 위한 가장이지만 성수나 강택진은 다 송씨가 그렇게 나올 줄을 몰랐다. 내가 삶은 얼마나 살겠나 어무이도 불쌍하지 내 말 없어 봐라 눈먼 구렁이 갈밭에 들기다. 성수는 말없이 언덕을 내려왔다. 일확천금의 꿈이 깨진 듯 굳어진 강택진의 썩은 생선같은 눈에 경멸의 일별을 던지며 성수는 오던 길을 터덕터덕 되돌아간다. 꽃상여 봉제연감의 삼년상을 벗은 성수는 그의 가을에 장가를 들었다. 송씨보다 연순이 더 서둘러 한 혼사였다. 성수를 붙잡아 놓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섹씨는 한실의 인심 후한 분홍 탁씨의 딸로서 이름은 분씨였다. 얼굴이 예쁘지는 않았지만 마음씨 고운 처녀였다. 혼삿 혼삿날 지석원은 술에 곤죽이 되었다. 수륙말리라도 찔끔거렸다. 정승은 늘어지고 발자는 오그라졌구나. 부엌에서 쇠간 전 하나를 집어먹던 하동댁이 역시 가락을 튀기며 석원을 조롱한다. 산 사람은 신술 한 잔이라도 얻어묻고 좋은 일 굳은 일 다 보건만은 어휴 한도 많고 원도 많은 우리 성수 도련님 넉살좋게 푸념하는 소리를 들은 송씨는 저놈이 저놈이와 청승을 빼고 지랄하노 어서 못갈까 벌써부터 눈밖에 난 지석원을 하인을 시켜 쫓아내었다. 흐흐 조런 피로무불 할망구 석원은 주절주절 입속으로 중얼거리다가 단벽에 몸을 기대어 후하고 입김을 내뿜는다. 그러더니 대문간으로 도로 가서 고개를 쑥 뒤밀며 괄씨 말아라 괄씨를 말아 사람은 괄씨를 하인이 쫓아나오자 그는 도망을 쳤다. 성수가 장가 강택진은 장모 덕으로 한미천 잡은 참에 동문 밖에 약국을 하나 차렸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안다는 격으로 처갓집 일을 도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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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 여행은 도맡아 대단하였다. 그러나 돌팔이 의원임을 면치 못한다 동문 밖 약국 뒤에는 살림집이 붙어있었다 연순이 거쳐하는 방 뒷창이 헌하게 열려있었다 참새들이 대나무까지를 휘어잡으며 수선스럽게 떠들고 있었다 아가 이걸 묶어 기운 좀 채리라 송씨는 밖에서 들여보낸 깨죽을 딸에게 권한다 무구나 많아 아프기는 마찬가지인데 자리에 누운 연순은 도리질을 한다 요즘에 와서 자주 피를 토했다 그러나 성한 사람처럼 얼굴은 좋고 몸도 줄지 않았다 어머니 와 성수가 한실댁하고 잘 지내요 송씨가 오기만 하면 묻는 말이다 잘 지내는지 어쨌는지 내가 아나 사랑에 틀어박혀서 내가 얼굴 구경도 못했다 계집이 그만하면 됐지 손끝 야물겠다 우사람 위할 줄 알고 아랫사람 부릴 줄 알고 무엇이 심해차지 않는지 몰라 본래 성질이 그런데요 뭐 안 그렇다 니는 모르는 소리 내 꼬리 배기 싫어서 그럴 끼다 내가 죽으면 지가 떠주는 물 얻어 먹을 줄 알아 내 죽거들랑 절에다 얹어주라 송씨의 머리는 반백이었다 비대했던 몸도 줄어들었다 연순은 주름이 잡힌 송씨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서글프게 웃는다 송씨를 먼저 보내고 그의 말대로 절의 위패를 모셔줄 만큼 연순 자신이 살리라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공연이 오기를 내던 송씨는 어세를 낮추며 내 보기 싫어서 직범같이 엉그리고 있더니 그래도 계집중한 줄은 알던가 태기가 있다니까 약을 치어서 들여보내는구나 태기가요 꼬리 그런 같더라 연순은 그날 밤 뒷창을 열어놓고 밤새껏 멍하니 앉아있었다 대숲에 굳은 비가 치직치직 내리고 있었다 연순의 병세는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성수와 군시가 병문 안을 왔을 때 연순은 눈을 뜨지 않았다 송씨는 집 안팎을 드나들며 울부짖었다 이튿날 성수는 혼자 왔다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성수가 돌아간 뒤 가랑비가 내렸다 송씨는 며칠을 뜬 눈으로 세웠기 때문에 지친 몸을 가누고 잠시 동안 눈을 감았는데 그 사이에 연순은 잠든 그 모습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외롭게 죽어간 것이다 송씨는 딸의 시체를 안고 몸부림치다가 기절을 했다 기별을 받고 달려온 성수는 문설주의 머리를 처박은 채 흐느끼는 것이었다 봉이도 오고 그의 아들 며느리도 오고 분시도 왔다 그들은 죽은 연순보다 산 송씨를 위해 울었고 반미치광이가 된 이 가엾고 어리석은 늙은이를 안정시키려고 무진히 애를 썼다 그러나 성수의 깊은 슬픔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강택진은 사랑에 점잖게 앉아서 문상훈 손님을 대접하고 있었다 딸 죽을 줄 모르고 사위한테 흠뻑 빠져서 김약국 댁도 작살이 없어서 내금하게 고생이지 아이를 아는 이웃 안학들이 초상집을 기웃거리며 하는 말이다 시상에 아들인들 좋아하겠다 평생 오금 박힐 이 아닌가 그러게 말이지 병든 딸이 살면 울면 살기라고 하기사 부모 마음치고 자기 살 일 생각하고 딸 생각을 안 하겠나마는 연순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기는 것보다 송씨의 사정이 딱하다는 듯 혀를 찬다 연순의 장사는 오일장이었다 문상객들이 많았고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혼잡을 이루었으나 상주 한 사람 없는 소년 죽음의 출상은 쓸쓸하였다 앵여 뒤에 가는 흰 꽃상여는 북문을 지나면서 몸부림치듯 한 번 멎었다 상부 노래는 호상이 아닌 참상인 만큼 구슬프다 어하넘 어하넘 어나라 남천 어하넘 멀고 먼 황천길을 인지 가면 언지 오나 부모님도 잘 이시소 형제관도 잘 이시소 이팔 청춘 젊은 몸이 인지 가면 언지 오나 활장같이 굽은 길을 살 때같이 내가 가네 상여를 맨 지석원은 커다란 눈을 껌뻑거리며 연방 코를 훌쩍거린다 오지 말라고 봉희가 말렸는데도 악을 쓰고 쫓아나온 송씨는 반죽음이 되어 며느리 분시와 중구 처의 부축을 받으며 상여를 따르고 있었다 두건을 쓴 강택진은 고개를 빠뜨리고 걸어간다 성수는 중구와 나란히 서서 걷고 있었다 얼굴을 꼿꼿이 세우고 걷고 있다 길 연변에 늘어선 구경꾼들은 구성진 상부가에 눈물을 짓는다 저 꽃상현은 동생이 했답디더 강택진이 그 꼬리고 더러운 인사가 장사에 돈 안 드리려고 발발 떨었다 않았나일까 시상해 저가 살림 타서 사는 놈이 개구리 올쟁이 적 모른다고 응응 그러네라 시상해 저 할매가 저래서 살겄나 흰 꽃상현은 황토끼리 장대고개를 넘어간다 어하넘 어하넘 어나라 남천 어하넘 명정공포 운해상의 요롱소리 한심허다 이 길을 인지 가면 언지 다시 돌아오리 북망산천 들어가서 띠잔디를 이불 삼고 쉬파리는 벗을 삼고 가랑비 굵은 비는 시우 섞어 오시는데 어느 누가 날 찾으리 어하넘 어하넘 상부가도 멀리서 어슴풀에 들려오고 만장이 바람에 나부 낀다 일장의 마지막 챕터 송씨 편입니다 여름해는 길어 저녁을 먹은 뒤에도 한치나 남아있었다 송씨는 장독가에 앉아서 아이를 잠재운다 장독가에 분을 심어 분꽃같은 우레기야 머리는 팥뿌리가 되고 오롤이 주름진 얼굴에는 꺼묻꺼묻한 저승꽃이 피어있다 그러나 노래를 부르는 송씨의 눈에 평화와 기쁨이 있었다 어머님 고모님이 오셨습니다 분신은 아이를 받아 안는다 아가 저쯤 물리 봐라 그 자식이 영 안잘락한다 송씨는 대청으로 돌아왔다 봉이는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형님 저녁 잡쌌습니까 저녁 먹었다 아 좀 잘라고 아 애비는 어디 갔습니까 밖에 나갔는가베 두 안노인은 분시가 깎아다 준 참회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강소방 장가간 뒤 한번 왔습니까 봉이는 지나가는 말로 물었다 오기는 그 끝도 못 봤다 송씨는 이내 풀이 죽는다 강택진은 한 달포전에 돈 있는 어떤 과부의 딸과 혼인을 했다 옥화가 울고 불고 쫓아다녔으나 욕만 당하고 말았다 내 손가락으로 내 눈 찔렀지 연순이 죽은 후 번번이 하는 말이었다 강택진이 손바닥을 뒤집듯 그의 본성을 장모 앞에 드러낸 것은 초상 때부터의 일이다 내 눈이 어두워서 한 짓을 네 보고 원망할 꼬마는 세상에 돋고 물이 맞아 죽을 인사 같으니라고 배포파리배 거롱뱅이를 니가 사람 만들었건데 그 은공을 모르고 누구든지 강택진의 말을 꺼내기만 하면 송씨는 흥분하고 미움에 몸둘바를 몰라한다 흥 양반 꼴 좋지 어디 천의가 없어서 그런 잡것에 따라하고 아무리 돈의 둥떼가 낫기로 써니 강택진의 새 장모의 행실이 나빴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형님 그만허소 남의 일 아니오 굿을 하든가 복수를 넘든가 남 그래 남이지 그러나 그 살림은 다 니 살림인고 흥분한 바람에 책잡힐 말을 한다 사위 새끼 괭이 새끼라 낫디까 딸 없는 사위가 무슨 소용이오 지는 편만 설지요 사위임은 다 사위인가 유만부동이지 내가 내가 어찌 했다고 그기 다 형님 잘못이지요 미우니 고우니 해도 선형을 받들 아들이 있는데 형님 잘못이오 오금을 박는다 아들의 말이 나오자 송씨는 입을 다물었다 며느리의 마음은 착해서 자기의 위치가 송구스럽지 않았으나 아들과의 사위는 냉배람이 가셔지지 않았던 것이다 봉이는 이내 풀이 죽는 올케를 불쌍히 여기며 그가 좋아하는 화재로 돌렸다 용환이가 아팠다면요 하 뭐 그 자식이 아파서 홍겁을 했지 이제 괜찮은가베 송씨의 얼굴은 한결 부드러워진다 그는 손자 말만 나오면 즐겁다 자손 귀한 집에 와서 떡판 같은 아들을 낳았으니 한실댁은 복이 많소 우리 집은 영 기별이 없어 걱정이구만 친정이 한실이라 하여 분실을 한실댁이라 부른다 아따 아직 나이 있는데 걱정인가 송씨가 손자 용환이를 사랑하는 것은 특히 유별났다 마음 둘 곳이 없는 그의 외로움이 그렇게 했는지도 모른다 어느덧 용환이 여섯 살이 되었다 초저녁에 한참 자다가 일어나서 한뭉이 에잉 하러 가자 손자가 말하면 우냐 우냐 가자 가자 우리 아기야 하고 일어선다 그리고 손자 얼굴에 명주 수건을 씌워주고 얼레와 연을 들고 나서는 송씨였다 비가 오는 날이면 미꾸라지 잡으러 가자고 아이는 졸랐다 그러면 송씨는 우냐 우냐 우레기야 하며 우죽우죽 나선다 여름밤에는 개똥벌레를 쫓아 숲속을 헤매는 아이를 따라 송씨도 같이 헤맨다 손자는 송씨와 성수 사이에 오랫동안의 감정을 풀어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던 손자는 돌림병 마마에 죽었다 송씨는 문지방의 머리를 마구 받으며 스스로 죽으려고 했다 아이를 갖다 버린 후 송씨는 넋빠진 사람처럼 앞뒤뜰을 왔다갔다 하면서 시부렁거렸다 아이를 재우던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서른두 짝골패짝에 주력같은 우레기야 이백미라 쌀 한 섬에 앵도같은 우레기야 그러고는 운다 어머님 와이러십니꺼 자식은 낳으면 또 자식 아닙니꺼 어머님이 이러시다가 마음착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달랬다 그러나 두 달 후 송씨는 죽었다 죽을 무렵 비상무근자 자손은 지르지 않는다 카던데 하고 숨을 거뒀다 성수가 서른둘되는 해 그러니까 1910년 8월 29일에 치욕적인 한일합병조약이 발표되었다 대한제국은 그 파란 많았던 운명의 종말을 드디어 고한 것이다 김약국은 이러한 크나큰 변동 속에서도 아무런 감정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의 고종형인 중구가 벌겋게 핏발선 눈으로 쫓아와서 통곡하고 울부짖었으나 김약국은 무거운 침묵으로 대하는 것이었다 여기서부터는 성수를 김약국이라고 부릅니다 작가가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이 지경 속에 의병으로 몰려다니던 지석원이 뜻밖의 김약국 집에 찾아왔다 가을이었다 감히 익은 가장이가 축 휘어진 저녁때 지서방이 웬일이요 방문을 열어보며 한실댁이 일어서려고 했다 석원은 안고 있던 포대기를 거북하게 추스른다 어무 애기 아니요 석원은 부끄러운 듯 코를 훌쩍거렸다 자 여기 앉으시오 웬 아이요 한실댁은 마루로 나와 앉기를 권하였다 석원은 한참 동안 엉거주춤하다가 포대기에 싼 아이를 마루에 눕힌다 한실댁은 아이를 들여다본다 갓난아기 아니요 어찌 된 일이요 석원은 우물쭈물하다가 어쩌다가 하나 생기심도 목구멍으로 기어드는 목소리다 아 아니 그라믄 지서방 아이란 말이요 늙음하게 삼신이 노망을 했나베요 이른데 태이다니 개봉만도 못하고 난 놈입니다 한실댁은 어이가 없었다 얼굴을 찌푸리고 혀를 내두르는 아이의 얼굴과 지석원의 얼굴을 번갈아 볼 뿐이다 인생이 하 불쌍해서 어디 안고 갈 만한 곳이 있어야지요 애기 어메는 그건 알아 뭐 하실랍니꺼 한숨을 푹 내쉰다 50년의 허무한 인생이 때 묻은 옷소매에 흐르고 있었다 죽었심도 죽었지요 저런 한실댁은 저도 모르게 혀를 끌끌 찬다 차라리 어느 부잣집에 개로나 태워가지 말라고 생기겠습니꺼 어디 인력으로 되는 일이오 아들이오 머시마 꼭진갑습니다 머시마나 가시나나 태일 곳에 태야지요 아이는 주먹을 빨다가 늙은이처럼 온통 주름을 모으며 힘없이 운다 배가 고픈가 배 어젯밤부터 꿀물 몇 숟가락 묻고 꿀무심도 석원의 눈에 눈물이 글썽 돌았다 아이고 어차기나 불쌍해라 한실댁이 아이를 덥석 안는다 석원은 무릎 위에 굵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린다 지소방 내 젖 좀 먹을끼니 거기 있소소 고맙습니다 아시 흐느낀다 한실댁은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에게 젖을 물렸다 첫 아이를 잃은 후 한실댁은 계집아이를 둘 낳았다 아 아시 석원이 마루에서 한실댁을 부른다 야 말하소 지소방 무슨 말이오 하소 사람 후 탈을 쓰고 차마 인생이 불쌍해서 제발 제발 죄지나 떨어질 때까지 아시 그 아니라도 어찌 변통을 해서라도 데리고 가겠심도 지소방이 말 안해도 대강 나도 짐작은 했소 내 마음 같아서는 그러나 어른이 계시니 의논을 해봐야지 그렇지 않소 지소방 아 그야 아이는 미친 듯 젖을 빨았다 아이를 내려다보는 한실댁의 마음은 그저 치근하고 불쌍하다 아이는 배부르게 젖을 먹었는지 젖꼭지를 놓았다 한실댁이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갔을 때 지석원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 사람이 어딜 갔을까 한실댁은 변소라도 갔겠거니 생각했다 그러나 석원은 영 돌아오지 않았다 은연아 예 계집아이가 쫓아나온다 지소방 못 봤나 아까 나갔심도 나가 야 야 아까 나가심도 그리두고 보니 속절없이 아이를 맡을 수밖에 없다 딱하게 됐다 지석원 얘기입니까 계집아이는 신기하다는 듯 까르르까르르 웃는다 그로부터 석달 후 종적을 감추었던 지석원의 소식이 들려왔다 욕지섬 어장막에서 죽었다는 것이다 어장막 부근에 있는 마을에서 개 두 마리가 씹어놓은 노루 한 마리를 뱃사람들이 끌고 와서 갈라먹었는데 그날 밤 지석원은 밤새껏 해변가를 헤매고 다녔다는 것이다 아침에 보니 지석원은 바위 틈에 쓰러져 죽어있더라는 것이다 지석원의 팔자도 한실댁은 언짢아하면서도 뜻하지 않은 짐을 맡아 걱정이 되기도 했다 그러던 참에 마침 중구 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찾아왔다 고모님 웬일이십니까 올라오시이소 한실댁이 쫓아가서 방으로 모셔드린다 보니가 죽었다믄 이가 빠져서 말소리가 분명치 않았다 죽었답니다 그런데 아이는 어짤라노 할 수 있습니꼬 알고 보니 무당 새끼라 안하나 무당예? 하모 미우자 사는 무당이 낳은 아이라 카더라 그 무당은 죽고 서거이가 아이를 안고 갔다 안하나 한실댁은 눈살을 찌푸린다 불쌍한 서거이를 생각하믄 그까짓 자식 하나 길러줄만도 하다마는 그러나 무당 자식이 집에 들어와서 늙은이는 근심스러운 표정이다 어때라구요 설마 애비는 뭐라 카더노 아무 말도 안합니다 할 수 없지 서공이 한세상도 애달프고나 그놈 죽을 낳고 자식을 만들었는갑다 연락입니다 설명드 400 양들의 남성 놀고 유 유 유 유 des